이 곡은 죽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근데 약간 좀 사연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되게 미워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불의의 사고나 자살이나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 버리니까 그 사람을 향해 어떤 미움이나 분노의 감정들이 되게 알 수 없는 뭔가 용서해도 용서되지 않고 뭐 이미 뭐 그 운명을 달리한 사람에게 어떤 용서를 보았다거나 이런 것을 받는다는 게 되게 애매한 일이잖아요 그런 오묘하고 복잡다단한 심정을 그려내볼게요 INK INK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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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